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도 안마셨는데 정신이 메롱인 아가씨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술을 전혀 못마시는 사람인데 모임에서 계속 엔빵하는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남자는 꼬셔야 되니까 모임이 안나갈수도 없고 미치겠어요. 원지 저는 술을 안먹는데 엔빵하는 모임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하는 어떤 소 모임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약 한달 조금 넘었고 지금까지 한 대여섯번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진건 맞아요. 그래 뭐 다른거 다 좋아요. 재밌고. 그런데 딱 하나 술값 그러니까 저는요 술을 전혀 못마시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뻘겋게 변하고요. 아니 그냥 체질 자체가 술을 못받아주는거 아시죠? 딱 그렇거든요. 알콜분해효소가 부족한 그런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임 사람들 전부 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라서 항상 언제나 늘 술집에서 모임을 가지는데요. 저는 술을 아예 못마시니까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 콜라 사이다 그러면서 안주나 찌꺼 먹고 그게 끝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술값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다 이게 뭐 1차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2차 3차 가고 그러다보니 나중에 엠빵하면 기본 4,5만원씩은 나오거든요. 물론 처음엔 모임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별생각이 없었는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씨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술을 전혀 안먹는 제 입장에선 억울하다랄까요? 거기다 또 한가지 서운한게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술 안마시는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야 꽁꽁이는 술 못마시니까 얘는 비용을 좀 빼주자 이런 말을 안한다는거죠. 정말 그 누구도 한명도 안해요. 사실 여기 말고 노알콜 모임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그런 모임들은 정말 하나같이 재미가 없어요. 노잼! 또 제일 중요한건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모임 멤버 중에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오빠가 생겼거든요. 짝사랑 중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다른건 몰라도 탈퇴는 안하고 싶은데 이게 점점 부담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다른 모임도 다 일어나요? 아니면 그냥 모임장한테 슬쩍 말하면 해결이 될까요? 제발 좋은 방법같은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술은 못마시는데 술자리는 꾸역꾸역 나가야겠고 그렇게 같이 놀고 있지만 술값 엠박하는건 또 싫고 엠병하고 자빠졌네 진짜 마음에 든다는 그 오빠 꼬시려고 나가는거 같아요. 끌 끌 여기서 더 웃기는건 술을 못마시는 쓴이도 또 노알코올 모임은 재미가 없대요. 끌 끌 끌 끌 2번 술 모임에 술 안먹는 사람 오는거 너무 싫어. 분위기 다 깨고 안주도 오지게 처먹고 쓰리 논리라면 술 많이 먹는 사람은 더 많이 내야되고 한잔만 먹는 사람은 적게 내는게 맞는거겠네요. 그냥 그럴거면 아예 술 안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카페 나가세요. 그래서 술 안먹는 모임은 재배가 없어서 안간댑니다. 끌 끌 끌 끌 2번 제일 싫은건 술 안먹는 사람은 계속 멀쩡하다는거지. 조금 망가지고 풀어진 모습을 취한 사람들끼리는 서로서로 이해하고 그러는데 술 안먹는 사람은 지 혼자 멀쩡히 있다가 누가 오지게 취해서 어떤 어떤 실수를 했고 누구누구는 길바닥에 자빠졌다. 이딴거를 다큐멘터리처럼 말하고 다녀요. 3번 꼭보면 이런것들이 그래요. 지 입맛에 맞는 안주 나오잖아. 겁나 처먹어. 야이씨 돈 내고 처먹어 이놈아. 4번 모임장한테 슬쩍 말하잖아. 그럼 술값이 아니라 쓴이 너를 모임에서 슬쩍 뺄 것이다. 해봐. 끌 끌 나는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 술 안먹는 사람이 모임에 끼는거 진짜 너무 싫어요. 술 대신 안주 대신 다 처먹고 또 찌는 면정신이니까 사진찍어가지고 다음날 보여주면서 놀리고 개짜증나. 처나오지 마. 옛날에 우리 모임에도 이런게 하나 있었더랬죠. 진짜 짜증나는게 보통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안주 먹을 때 조금씩 조금씩 깨작거리며 먹거든.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얘는 무슨 밥처럼 먹어도 돼. 그리고 지가 멋대로 더 시켜.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술값을 빼달래요. 짜증나잖아. 그래서 야! 너 그냥 나오지마! 이랬더니 어? 니가 시킨 안주값이 더 나온다. 나오지마! 이랬더니 서럽담이 울고불고 결국 얘 빼고 우리끼리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다니까? 7번 그냥 탈퇴를 하세요. 그럼 쓴이 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해집니다. 뭐 어차피 탈퇴 안하고 버티면서 거기 술값 계속 내준다고 해도 그 잘생긴 오빠가 어? 쓴이를 좋아하거나 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자꾸 새차를 빌려달라는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친구 문제 때문에 글 쓰는 건데요.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몇 달 전에 여름에 저한테 새차가 생겼어요. 뭐 제 돈으로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저희 엄마 아빠가 사주신 건데 이게 또 저희 집이 무슨 부자라서 사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여기가 지방 외지인데 대중교통 자체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없고 막 갈아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을 해주신 겁니다. 되게 좋은 차는 아니고 셀터스예요. 이거 그거죠? SUV 한 3천만 원 하지 않나? 더 비싸나? 여하튼 제가 고민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요. 작년 여름에 운전을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이번 겨울도 저한테는 첫 겨울이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빙판길도 그렇지만 운행 중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면 저 같은 초보자들은 되게 위험하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겨울은 출근할 때 운전을 안 하려고 차를 집 앞에 세워둔 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로가 안 미끄러운 날에만 골라서 정말 잠깐씩 차가 먹통되지 않게 빠뜨리 안 나가게 한 30분씩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초보니까 이번 겨울은 거르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내년에 좀 익숙해지면 내년 겨울부터는 타겠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한테는 중학교 때부터 되게 친했던 동성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막약한 사이인데 그러다 보니 이 친구도 제가 이번 겨울에는 운전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아직은 겁이 나서 이번 겨울은 운전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어제죠. 이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얘가 갑자기 야 근데 너 차 그거 그래도 새 차잖아. 그렇게 그냥 집 앞에 세워두면 너무 아깝지 않아? 내가 알기로 차도 자주 움직여야 좋다고 하던데 특히 이런 겨울엔 더더욱 더. 이런 소리를 하더니 뒤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 있잖아.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딱 일주일만 빌려 타면 안 될까? 이러는데 참고로 이 친구는 5년 전에 면허를 땄어요. 근데 그렇다고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얘가 몰골 다니는 차 상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앞, 뒤, 범퍼 잔기성 엄청 많고 굵은 흔적도 되게 많아요. 또 여교적이 다 깨지고 금가고 찌그러진 부분도 많고 여하튼 이번에 큰 고장이 났고 정비소에 맡겼는데 수리를 다 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자기는 차가 없어도 괜찮지만 엄마가 아프니까 병원까지 모시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건 맞아요. 얘네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거든요. 근데 차가 고장나고 택시 타고 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수리 기간 동안만 차를 빌리고 싶다는 건데요. 뭐라더라? 무슨 특약 보험인가? 그걸 임시로 가입을 하면 된다면서 보험금은 본인이 알아서 들겠다면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고민이 돼요. 일단 엄청 친한 것도 많지만 얘네 어머니가 아픈 것도 사실이고 또 비록 예전이긴 해도 친구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 비싼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 차라서 그런지 되게 고민되는데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좀 나눠주세요. 절대 안 되죠. 댓글 1번 방금 알아봤는데 셀토스 단기 렌트 비용 일주일이 5만원입니다. 겨울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친구 차를 빌려달라는 년이 과연 저정신일까요? 내 댓글 뭐? 일주일에 5만원밖에 안 한다고? 아니 너 제대로 알아보고 댓글 다는 거 맞아요? 저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하루에 5만원도 아니고 그죠? 2번 일단 돈도 돈이지만 새 차 끌고 예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머지 그 뒤는 네가 알아서 생각하세요? 2번 아니 이게 고민이야? 그냥 미안해 아빠가 쓰셔야겠대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옛말에 돈이랑 자식은 빌려줘도 마누라하고 차는 절대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 가족이든 친구든 차는 절대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빌려달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안돼요. 아무리 친구가 단기 운전자 특약에 가입을 한다 해도 만약 사고 나면 서로 불편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가지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 친구한텐 그냥 공유 차량이나 렌트를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좋은 친구일수록 서로에게 부담되는 부탁은 더 안 하는 법이지요. 그게 진짜 친한 친구야. 이게 무슨 친구야 이게. 4번 쓰니 이거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을 꺼낸 사람이 잘못한거지 거절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렌트나 하라고 하세요. 5번 야 이런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니 니들 친구는 많냐? 잘해준 건 잘해준 거고 아무렇지 않은 친구라도 그래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법이지. 인생 공부하는데 생각하고 인생 공부하는데 생각하고 그냥 대어놓고 거절하세요. 정에 끌려서 시궁창에 쳐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인생 길다. 친구 있던 거 살면서 그닥 중요한 거 아니야. 좀 덜 친하고 안 친해도 사람 같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6번 차는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운전자라는 사람이라도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요. 사고라도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긁으면 당연히 긁은 친구가 비용을 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려고 뻐길 수도 있고 또 야 이 정도는 티도 안 나 일단 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친구 차를 생각도 없이 일주일이나 빌리겠다는 거면 충분해. 제가 방금 위에 쓴 그 개소리 있죠. 그거 할 거야. 사고 났을 때. 또 이게요. 한 번에 어렵지 나중에는 쉬워.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야. 아빠가 차는 빌려주는 거 아니라 했다고 비록 내가 몰고 다니지만 부모님이 사준 거라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세요. 그런 말도 못할 정도면 솔직히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죠. 7번 겨울엔 차를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네가 안 하니까 내가 대신해 주겠다. 이딴 말을 슬쩍 섞는 거부터 이미 가스 라이팅하는 거고 인간이 졸라 괘씸해. 남의 새 차를 빌리겠다면 그럼 대여비라도 주겠다. 이런 말을 하든가. 뭐? 보험 특약을 내가 내겠다고? 장난치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네. 아니 이런 거랑 계속 친구로 지낼 거야? 너도 참 답답해요. 일단 첫 번째 써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딴에는 술을 안 마시니까 술값을 엔팡 하는 게 억울하다 이건데 그러면 나가면 돼요. 지가 안 나가는 거잖아. 왜? 거기 가면 재밌고 또 좋아하는 오빠 있으니까 그럼 그 값을 낸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술 안 먹는 모임에 가면 재미없고 여기 오면 재밌잖아. 그럼 그 재미를 제공받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말이죠. 지가 차 먹는 음료수랑 안주값은 생각 안 하지. 아무튼 그런 거고. 두 번째 차. 이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막날로 사고가 나서 내 차만 깨진 거다. 어디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전봇대가 멀쩡한데 차만 깨졌다.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돈만 깨지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쳤다든지 남의 새 차를 박았다든지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게 골 때리는 거거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네가 책임자라. 나는 못한다. 이러면서 완전히 아우 정말. 그러니까 차를 빌려주지 말라는 건 아까우니까 주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나비 효과 정말 상상초월하는 게 시궁창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코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부담되고 껄끄러운 부탁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이미 친구가 아니라 만만하게 보고 있는 자기 밑에 시다발이지. 진짜 친구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거다. 이런 밑작업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것도 없고 야, 네 차 내가 몰아줄게. 이제 나는 안 하거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